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고향 하동을 찾았다. 뉘에라 프로젝트는 20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고향에서 보내는 동원이의 하루.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하동에서는 어떤 추억을 쌓았을까요? 오늘 밤 10시 아내의 맛에서 동원이의 따뜻하고 알찬 일상을 함께해요. 라는 불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 정동원은 오랜만에 온 고향의 신난 듯 해맑은 모습이다. 그는 침대 위에서 두 팔을 번쩍 든 채로 활짝 미소지었다. 특히 정동원의 천진난만한 매력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. 한편 정동원은 예능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. 사랑의 콜센터 등에 출연 중이다.